캥고르 한 번 타봐야겠다 우리 캥고르 한 번 두 명이서 타보자 치카님 타보세요 한 번 알겠습니다 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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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엄마 미치 아이 잠깐만 야 야 잠깐만 이게 뭐야 3인칭이 안 돼 뭐지 아니 잠깐만 야 아니 잠깐만 야 이건 주머니 타는 정도는 아니네 지금 이게 땅이 박히나요? 뭐야 이게 이게 지금 파이어 에그 아니야 파이어 에그? 이 자식 아이 잠깐만 어 어우 미친 이거 디바 아니야 디바? 어 그게 극혐이야 진짜 어 극혐이야 어 진짜 극혐이야 치카님 활 들어봐 어 진짜 어우 리얼 극혐 어우 어우 전진형 전진형 파이어 에그 어우 아 뭐야 이게 또 야한 어우 감당한대 어우 거기서 창 한 번 들어봐 아 창이 없어 어 쇠창 한 번 들어봐 쇠창 한 번 들어봐 쇠창 창 좀 주세요 삐딱님 창 없는데? 어? 야 이러고 이러고 다른 부족 집 쳐들어가면 진짜 무섭겠다 저기 앞에서 캥구로 막 뛰어나오는 저기 밑에가 막 이렇게 막 달랑달랑 뾰족해가지고 막 뭐 앞에서 막 응 상상말도 극혐이여 어우 진짜 극혐이지 야 봐봐 싸우냐 얘? 안녕 왠지 방황주 니꺼 짱네 캥거루 캥거루 쌈 캥거루 아 뭐야 캥거루가 입으로 싸워 왜 캥거루 주먹 어디갔어 주먹 캥거루 나무케는 이게 나무케야 아 캥거루 나무케? 에헤 뭐야 나 내려줬네 뭐야 이거 아 이거 왜 내려줬어 다시 타 다시 타 탑승 탑승 휴합 퓨전 아야 아 이거 뭐야 니꺼 짰구만 가라 응 어 어 미친 어 어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일 커졌어 일 커졌어 야 일 커졌어 야 잠깐만 일 커졌어 어 어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어 피 안 돼 피 안 돼 피 안 돼 피 안 돼 야 잠깐만 일 커짐 야 야 잠깐만 야 개판이야 개판이야 어 잠깐만 야 어 이거 안 된다 개판이야 개판은 무슨 전이야 자 저기 빅당님 네 이리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얘들 일로와 얘들 일로와 우리 갇혔어 우리 갇혔어 우리 갇혔어 우리 갇혔어 밖에 있는 렉트들 아 미친 오우야 어 나 개깜 놀래네 예 예 진행 감사합니다.